쁘로 치기로요? 이걸 끌로 친답니다 어후, 거플로 띠리도! 이게...이거 그건 뭐야? 일로 집어넣는다는 것 같은데? 쐬워치기로? 이거 하나 있다는...뭐지? 어?이거...그것도 안되게 막내도 와가지고 너무 어려워 디피컬 베리 베리 디피컬 오우 이속 옐로우 왕두 트리 그것도 가능하게 2루치기로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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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려요? 자 여러분 끌어치기로 내려서 일단은 한번 해보자고 우리 쿠도록 선생님께서 살짝 공을 올려놨거든요 레드볼을 이걸 끌어친답니다 여기 세번째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거 오우 오우 실패!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일부러 살짝 끓이셨어요 이번에 너무 많이 끓일까봐 내가 알아요 너무 끓이네요 와 와 대단하네 한번 집어넣어보죠 그거 놓아야지 방송에서는 그래도 한 번 한 번 할테니까 하지마 가세요 그래서 중간점을 찾는게 어려운거 같아요 이 나 좋아해요 티처 자 도전 티처 땡큐 퓨 네 형님은 뒤에 큐를 드는 스타일로 이렇게 하시니까 원 카운팅 아 그쵸 큐를 살짝 드는 스타일이세요 그쵸? 예전에 우리한테 막 불질을 낮춰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투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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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서 치는 건가? 밀어서 치는 건가? 밀어서 치는 건가? 이걸 치는 건가? 이걸로 가는 건가? 이게 답이에요? 아니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한 번 해보세요. 이렇게 뒤돌려치기로 끌어서 이렇게 내가 얘기했던 이거, 그렇지? 일로 갔다, 리버스 뭐 이렇게 해서 리버스 말고 그냥 다이덱트도 뒤돌리기 짧게 치실 것 같아. 이렇게 짧게? 다양하네요. 이거 뭐 되겠는데요, 거의? 그렇게 나온 것 같지 않은데? 선수분들 봤을 때? 하나씩 다 한 번 해보시죠. 원 백기, 원 백기. 아하... 우리 나만... 원 백기 걸어치기 원 백기 걸어치기 뒤로... 와, 말도 안 돼. 오케이, 아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조금 더 낮게. 여기. 조금 더 낮게. 키스가... 키스가... 키스가 너무 많아요. 여기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딱 맞는 각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아주 두꺼게 쳐야 돼갖고... 여기, 스피드. 여기, 스피드. 여기, 스피드. 조금 더 낮게. 조금 더 낮게. 조금 더 낮게. 스리뱅크로 치라는 거예요, 꽂아서? 아니면은? 원 백기. 공부터 맞아야 되는 거죠. 배승리시. 오! 유다이, 내가 이기회인 거야. 조금 있었네. 오! 유다이, 내가 이기회인 거야. 조금 있었네. 아니, 이게 어렵다. 아니, 얘는... 아니, 얘는... 3초에 얘기했다고, 3뱅크가 맞지 않냐고. 이렇게... 꽂아서 확 버리는 걸로. 그렇죠, 저도 이게 확실히 좀 쉬운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오, 잘한다. 사실은 우리 재작진분들께서 어려운 숙제를 갖고 온 것 같은데... 지금 나 한번 물어봐. 하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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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나운서 김선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옆에 또 미녀 당구 스타 나오셨습니다. 2022, 2023 시즌 웰컴조축은행 PBA 팀내그. 각 팀 소개부터 라운드별 이슈와 명장면까지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